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는 기온이 높은 여름과 달리 입맛이 살아나서 과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 가운데 몸매에 집착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고 운동을 과하게 하는 등 폭식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폭식증의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종수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을이 되면 정말 음식이 유난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양이 늘었거나 또 자주 먹는다고 해서 폭식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폭식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네, 폭식증을 좀 더 정확한 의학용어로는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먹는, 함께 먹는 양의 한 두 배 이상 정도 되는 양을 한 번에 먹는 행동을 보이고요. 이러한 행동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반복이 되거나 또 이런 증상이 발생한 뒤에 한 3개월 이상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 폭식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용어는 신경성 폭식증이고 일반인의 두 배 정도를 오랜 시간 먹으면 폭식증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폭식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도 있을까요? 대부분 남성들보다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젊은 20, 30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교수님,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대 여성, 남성보다 폭식증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마른 여성들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더 생각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기인할 수 있고요. 네, 한창 활동 중인 그런 20, 30대 여성들은 이러한 문화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것을 참다 보니까 그런 인내심이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다면 그 폭식증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폭식증은 물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폭식증 환자분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폭식증 환자들은 자신감이 없고 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상관없이 스스로 항상 뚱뚱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마음의 병도 함께 갖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뚱뚱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효과할 수 있도록 의사나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꾸짖거나 질책을 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환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공감해주고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게 신체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폭식증에 걸렸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다시 폭식증으로 재발하는 가능성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진 경우에도 대략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재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그런데 10대들이 화장도 많이 하는 것처럼 20, 30대 젊은 여성뿐 아니라 한창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도 외모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학생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몸무게에 대해서 비관하다가 어린 나이에 폭식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춘기를 질풍도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이나 자존감이 막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런 예민한 시기에 날씬한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영향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폭식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네, 또 폭식증을 초기에 치료하려면 증상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식사량의 2배 정도 먹으면 폭식증의 증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증상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먹는 행동을 억제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침실이나 화장실 등에 숨어서 한꺼번에 그런 많은 양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동적으로 폭식을 한 다음에 곧바로 또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구토를 하거나 또는 관장약을 복용한다든지 해서 들어온 음식들을 몸 밖으로 곧바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본인의 체중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무래도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운동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체중을 재기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 폭식증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의미하는 거식증에 걸린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 거식증은 어떤 질환입니까? 아, 폭식증과 거식증은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의사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식증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요. 폭식을 하는 경우가 폭식증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이 폭식을 하게 되면은 폭식증에서처럼 구토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먹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거식증이고요. 그에 따른 결과로 폭식증은 대부분 정상 체중인 경우가 많지만 거식증은 정상 이하의 저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자체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같은 공통점은 있고요. 또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심각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둘 다 마음의 병인 건 마찬가지지만 거식증은 폭식증과 달리 아예 먹지 않는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끝으로 폭식증과 거식증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치료법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인은 둘 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올바르게 식사할 수 있게끔 식사 습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변화할 수 있게끔 인내를 갖고서 가족이나 의사가 기다려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울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체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서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의의 도움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끝으로 폭식증을 미리미리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전해주시죠. 네, 폭식하는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과도하게 받는 스트레스들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일을 조금 줄여서라도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본인만의 좀 건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불규칙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 또 일한다든지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폭식증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종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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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